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부트칠성 김아인 선생님입니다. 화인일의 민박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화인일의 민박은 기출문제를 박스형 모제로 변형해서 영업하겠습니다. 민박자료는 네이버 밴드에 있습니다. 이 밴드에 가입하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자가 아닌 분은 구독 버튼을 꾹 누르시면 더 좋은 서비스로서 보답하겠습니다. 저 오늘 민박 25일째입니다. 오늘은 공유를 좀 공부하겠습니다. 공유는 먼저 내 것과 우리 것이 있는데 내 것이 공유 지분이고 우리께 공유물입니다. 공유 지분은 내 거라 내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죠. 다른 공유자 동의 없이 처분할 수 있고 이때 처분은 물권행위죠. 소유권 지분을 양도한다. 저당권 설정한다. 물권 포기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유 지분 포기는 법률행위라 등기해야 됩니다. 그 다음 공유물은 우리 건데 먼저 포진행위는 각자 각자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관리행위란 사용수익을 정하는 거죠.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사용수익을 정하는 겁니다. 100만원 받고 임대차 하자. 임대차를 해지하자. 이거 중요하기 때문에 지분 과반수로 결정합니다. 처분 변경은 당연히 전운동이 얻어야 됩니다. 먼저 처분 변경을 보겠습니다. 이 토지를 갑과 을이 공유하는데 갑이 을이 3분의 1 지분이 있습니다. 이때 갑이 을동이 없이 병에게 목적 토지 전부를 매도하고 전부 이전 등기합니다. 을동이 없잖아요. 그래도 매도 채권행위는 전부이옵니다. 타인골림의 매도 전부이오죠. 이것도 역시 전부이옵니다. 등기는 처분행위라 처분권이 있어야 되죠. 을동이 없죠. 그럼 을 지분만큼 무효고 처분한 공유자 갑, 갑 지분만 유효가 되죠. 그리고 을동이 없어서 을 지분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을도 병등기 전부 말소총과할 수 없어요. 3분의 1은 유효이기 때문에 3분의 1만큼만 말소총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을동이 없더라도 채권행위와 처분행위 잘 비교하세요. 다음 공유율 관리가 시험이 제일 많이 나왔죠. 토지라면 토지를 갑과 을이 공유하는데 갑이 3분의 2 과반수고 을이 소수지분입니다. 이때 과반수권자 갑이 을동이 없이 전부를 병에게 임대차해서 병이 전부점미하면 병은 과반수 갑 동의 8점에서 이건 전부적법입니다. 그럼 병은 을 얼굴 알아요 몰라요? 을 얼굴 모르죠? 병은 갑에게만 인사하고 월세도 갑에게만 줍니다. 따라서 병은 을 얼굴 모르니까 을은 병에게 어떠한 청구도 못합니다. 자기 동의 없다 해서 인도청구나 조물 폐지 청구할 수 없어요. 그리고 자기 지분만큼 월세 달라고 부당이듯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왜 그래요? 병은 을 얼굴을 모릅니다. 그럼 오른 갑에게 월세를 받으면 되죠. 그래서 자기 3분의 1 지분만큼 부당이듯 반환을 갑에게 청구하면 되고 병에게는 어떠한 청구도 못합니다. 다음 공유율 포준을 보태는데 공유율 포준형이란 누가 공유물을 침해한 겁니다. 그럼 제3자가 침해했을 때와 공유자 중 1인이 침해한 거 두 개 잘 나누셔야 돼요. 첫 번째, 갑을병이 공유하는데 이래기 지분이 있습니다. 제3자, 제3자 정이 공유물을 침해합니다. 전부를 불법 점유하고 전부 무효등기를 해놨어요. 그럼 갑을병은 우리 소유권을 지켜야겠죠. 그래서 보존행위로서 지분이 아무리 적은 병도 각자 단독으로 정에게 전부 인도청구할 수 있고 등기 전부 무효 등기 말소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각자 전부 할 수 있어요. 근데 정이 부동산을 점유함으로써 손해 발생하죠. 그럼 손해외상청구 돈으로 하죠. 또는 차임위상당의 부당이대판한 청구 돈으로 합니다. 그럼 돈을 두 글자로 뭘 해요? 돈을 두 글자로 머니, 땡, 지분, 지분 머니가 아니라 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돈을 청구하니까 전부가 아니라 각자 지분 비율 한도만 청구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쪽에 두 개 인도청구와 말소청구는 보존행위라 전부 가능하지만 손해비상 등은 지분 비율만 가능합니다. 두 개를 잘 피우게 하세요. 다음에 이번에 다시 갑을병이 공유하는데 갑이 과반수고 을병은 소수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3자가 아니라 공유자 중 1인이 공유물을 침해합니다. 그래서 을, 을은 소수 지분인데 을이 과반수 갑동이 없이 갑동이 없이 공유물 전부를 못한 점유입니다. 그럼 을 점유는 전부 불법입니까? 아니면 6분의 1 유효입니까? 전부법이죠. 공유자는 지분만큼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공유물을 눈꽃만큼만 사용해도 무조건 과반수 동요해야 돼요. 을은 갑동이 없죠. 따라서 이건 전부를법입니다. 따라서 전부를법이니까 자, 병입니다. 그럼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전부인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과거에 판례가 있다 그랬는데 없다라고 판례가 변경됐습니다. 작년에 변경됐어요. 그래서 이 병 니도 소수니까 인도 청구는 너무 과합니다. 대신 병은 지상물 없애달라고 방해배제청구권 이걸 행사하면 충분히 보호되요. 그래서 병 니도 소수니까 인도 청구는 너무 과하다고 판례가 바뀐 겁니다. 방해배제청구권 행사하면 충분히 보호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존행위는 위사례처럼 제3자가 침해한 것과 아리사례처럼 공유자 중 1인이 침해한 걸 잘 비교해야 됩니다. 자 1번 더 보겠습니다. 자 1번 갑과 을은 엑스토지를 각 2분의 1 지분을 가지고 공유하고 있다. 2분의 1 지분이죠? 그럼 이건 과반수입니까? 과반이 아니죠? 과반수란 절반을 초과죠? 얘들은 딱 절반이고 과반수 아닙니다. 따라서 둘 다 소수 지분권자입니다. 갑도 소수 지분권자 의도 소수 지분권자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아무튼 갑과 을이 공유하고 있죠? 다 틀린 거네요? 기역 갑 지분에 관해서 제3자명의로 원인 모유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럼 갑 지분과 을 을은 서로 아무 상관없죠? 지분은 각자 별개입니다. 따라서 을은 공유문을 보존행위로 그 등기 말소 총괄할 수 없다. 맞습니다. 을과 갑 지분 아무 상관없어요. 니은 갑은 소수 지분권자죠? 갑이 을동이 없이 S2G 전부를 단독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과반수 동의 없죠? 얘들은 투명이 공유고 지분이 2분의 1식이라 과반수 동의를 얻으려면 결국 전원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전원동의가 여기서는 결국 과반수 동의입니다. 이것은 전부위법 전부위법합니다. 그럼 심표디에 을 또 다른 소수 지분권자 을은 공유물 보존행위로 S2G 전부를 자기에게 단 판안 청구가 인도 청구할 수 없다. 없다라고 판례가 바뀌었다 했죠? 을 니도 소수니까 인도 청구 못합니다. 대신 방해배제 청구권을 행사하면 충분히 보호됩니다. 틀렸습니다. 이게 변경된 판례죠? 아티긋 갑과 을의 S2G 각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소유하면서 공유등기를 한 경우 이게 구분소유적 공유 또는 상호명의신탁입니다. 그럼 대내적으로는 소유권이 정확히 구분됩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세요. 갑 자신이 구분소유하는 지상에 그물을 신축하더라도 내그물이 4가지였죠? 그래서 을 을은 그 그물 철거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적법합니다. 리을 제3자가 권한없이 자기 명의로 S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 무효 말수해야겠죠? 갑이든 을이든 둘 다 공유물 보증행위로 원인 무효 등기 전부 말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없다가 틀렸죠? 보증행위로 둘 다 전부 말수 청구할 수 있죠? 틀린 거라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X토지를 갑이 3분의 1 지분 갑이 과반수네요. 을이 3분의 1 지분으로 등기하여 공유하면서 그 관리 방법에 관한 별도로 합의하지 않았다. 이제 옳은 겁니다. 개혁 병이 갑 갑이 과반수죠. 과반수 갑으로부터 X토지 특정 부분이든 전부든 똑같아요. 특정 부분에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점유하는 경우 그럼 전부 적법이죠? 그 다음 소수지분을 을은 병을 상대로 그 토지 부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소수지분권자 을은 병을 상대로 어떠한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니은 갑이 부정한 방법으로 X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 예전 등기를 갑의 단독 명의로 행한 경우 을은 갑을 상대로 자신 지분이 관해서 그 등기의 말수를 청구해야겠죠? 청구할 수 있다가 옳은 말이죠? 틀렸습니다. ㄷ X토지 관해서 정은 제3자죠? 정명의로 원인 모여 소유권 예전 등기가 경로되는 경우 을 을은 소수지분을 의도 할 수 있죠? 을은 정을 상대로 그 등기 전부 말서 청구할 수 있다. 보존행위로서 지분인 적은 을도 전부 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리을 무가 X토지 외에 무단으로 고모를 신청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이가 없느라 물을 상대로 손의 전부가 틀렸죠? 손의 배상은 돈이고 돈은 곧 지분이라 원칙적으로 자기 지분 비율 한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전부가 틀렸습니다. 미음 엑스토지가 나대해지는 경우 갑은 과방수죠. 갑은 을동이 없이 콧물 신축을 할 수 없죠. 콧물 신축은 관리행위를 벗어나는 거죠. 이건 전운동이 여다 됩니다. 미음은 맞았습니다. 옳은 걸 물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민포상 공의 설명이 틀린 겁니까? 공의자는 다른 공의자 동의 없이 공의 물을 처분하지 못합니다. 전운동이 여다 됩니다. 미음 공의자는 특약이 없는 지분 비율로 공의물 관리 비용을 부담합니다. 지분이 많으면 수익도 많이 얻으니까 관리비도 많이 내야겠죠. 디귿 과반수 지분권자로부터 공의물의 특정 부분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을 허락받은 제3자의 점유 이 제3자의 점유는 적법하죠. 과반수 동의 여다스니까 적법합니다. 그 점유는 그에 관하여 동의하지 않은 다른 소수 지분권자 사이에서도 부적버스렸죠. 역시 적법하다. 과반수 통의 얻었죠. 적법합니다. 리을 공의물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의자 협의 없이 그 말이 과반수권자 협의 없이 자신 지분 범위를 초과여 공의물 일부를 배타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 위법하죠. 전부위법입니다. 다른 소수 지분권자가 공의물 인도청구할 수는 없다고 그랬죠. 인도청구는 못하고 리더 소수니까 방해 배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4번입니다. 물권면정 설명은 틀린거죠. 약간 종합문제입니다. 기억상속 이후에서 피상속인 조명권은 상속에 이전됩니다. 미은 물권에 관한 등기가 원인없이 말소 나왔죠. 그럼 이거 말소가 잘못된거라 등기는 살았어요. 죽었어요. 살아있네. 살아있네. 유효입니다. 유효. 그 다음 그 물권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게 유효란 말이죠. 그래서 맞이했습니다. 즉, 신축건물 보존등기를 건물 완성 전 전에 하였더라도 그 후 그 건물이 곧 완성된 이상 부하바지 실체관계 그 등기를 이제 무의라 볼 수 없다. 맞이했습니다. 리을 부동산 공의자 중 1위는 공유라는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이 맞춰진 제3자 명의의 원인 모여 등기 전부 말소 구할 수 있다. 보존행위로 지분이 아무리 적더라도 전부 말소 총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린 건 정답 2번이죠. 자, 시간에는 공유 제도를 공부했습니다. 민박을 계속 활용해 주세요. 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